해리스 부통령의 등판 이후 치루어진 첫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미치광이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면서 과거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처럼 해고를 언급한 겁니다. 또 해리스의 약점으로 꼽히는 국경 문제와 민감한 낙태로 보수층을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에 해리스가 자녀를 낳은 적이 없다는 점을 빚곤 벤스 부통령 후보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되며 공화당은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나라에서 트럼프가 49%의 지지로 해리스를 3%포인트 앞섰지만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초박빙 판세로 전환된 가운데 두 후보 측은 오는 9월 첫 번째 TV토론을 위해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관식이 열렸던 경합주 위시콘 신주 미러키.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이 첫 유세지로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상어원 지도부도 해리스 지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극적 효과를 내며 지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태 다음 날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다는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제 3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격차가 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공식 지명할 전망입니다. 단패 코로나 완치 후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아침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어떻게 국정운영을 마무리할지 밝힐 예정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첫 공개 연설에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범죄자, 사기꾼에 빗대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검사 출신의 해리스가 4차례 형사기소된 트럼프를 상대로 검사 대 중범죄자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권 문제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낙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공격에는 직접 대응하지 않고 돌처럼 멍청하다며 해리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지지단체도 152억 원을 들여 해리스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내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로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백여일 남은 미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혈투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시작